첫째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라.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속이 검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거절할 걸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안해서가 많습니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차라리 미안해서 겸면 적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거절하라고 당부합니다. 거절은 힘듭니다. 하지만 거절해 보면 거절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물러날 때입니다. 자신은 온갖 상상을 하며 갈등했는데 막상 거절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에 놀라워합니다. 사실 부탁에 대한 거절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부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더라도 부탁에 따라서는 들어주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 없이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책없고 오만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이 계속 부탁해 오는 이유도 거절할 줄 모르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연습뿐입니다. 거절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거절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절을 실행하다 보면 거절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거절해 봤다는 것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절이 가져다 주는 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거절이란 것이 용기 내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절은 처음부터 내가 가진 권리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면서 그 확신의 거절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거절함으로써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남에게서 내게로 가져오게 됩니다.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하지만 나쁜 사람은 미우치면 그만입니다. 착한 사람은 잘 때 발 뻗고 자지만 나쁜 사람은 잘 때를 빼고는 편하게 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나쁜 사람들이 잘 때도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을 기억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고통이 아니니까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프지 않고 일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물리치거나 때론 강자가 되려면 이러한 약자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며 선의를 베푸는 사람. 착하지만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나같이 착한 사람은 진짜 친구보다는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증 고립감에 시달립니다. 인간관계에서 재앙이나 다름없는 문제를 계속 겪는 까닭은 경계없이 착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함부로 대하는 원인이 처음에는 상대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함부로 대한다면 그 원인은 오히려 내게 있을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대 마음에 들려 노력하면 상대는 여기서 힘을 얻어 더 마음대로 휘두르게 됩니다. 함부로 대해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래도 잘 지내고 싶어서 받아치기보다 참으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멀리 갔다간 되돌릴 때 저항이 커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막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확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 상대를 고르는 데도 좋고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막는 데도 좋습니다. 그래서 즉시 강경하게 대응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약자의 사고방식은 타인의 비율을 맞춰서 공평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처참히 깨질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 의견이나 좋고 나쁨에 관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며 받아들이게 됩니다. 처음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편해집니다. 확실한 의사표현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줍니다. 이때 의사표현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나 자기 것만 챙기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역효과를 부릅니다. 부드럽고 예의있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집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태도가 도움됩니다. 셋째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살다가 눈물 삼키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선량함은 나약함도 거절할 줄 모르는 것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착한 사람이 돼 자신만의 원칙과 성질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선량함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칙은 실행에 힘을 실어줍니다. 특히 갈등이 일어날 때 빨리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칙 있는 사람을 쉽게 보지 않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상대 의사는 물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됩니다. 첫째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라.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속이 검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그때 거절할 걸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절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안해소가 많습니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후에 더 큰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차라리 미안해서 겸면 적어서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체 말고 거절하라고 당부합니다. 거절은 힘듭니다. 하지만 거절해 보면 거절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물러날 때입니다. 자신은 온갖 상상을 하며 갈등했는데 막상 거절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에 놀라워합니다. 사실 부탁에 대한 거절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부탁은 없습니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더라도 부탁에 따라서는 들어주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거절 없이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대책없고 오만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위 사람이 계속 부탁해 오는 이유도 거절할 줄 모르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거절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결할 방법은 연습뿐입니다. 거절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거절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해 봐야 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절을 실행하다 보면 거절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거절해 봤다는 것은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절이 가져다 주는 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거절이란 것이 용기 내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